부부 인테리어 저희는 40대 주말 부부예요. 남편이 서울을 떠나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낡은 아파트여서 수리가 꼭 필요했어요. 그런데 연구 없는 지역에서 적당한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어렵게 업체를 찾아도 제가 외지인이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. 어쩔 수 없이 올수리를 포기하고 부부 인테리어를 선택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부부 인테리어는 좋은 선택이었어요. 예산도 30%나 절약했고 무엇보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됐으니까요. 공정마다 기술자를 따로 찾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구로 찾으면 금방이에요. 순구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고수님들이 연락을 주는 방식이에요. 고수님의 프로필을 보면 고용 이력부터 고객 후기까지 다 볼 수 있어요. 수고스럽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견적을 비교하고 취향대로 고르니까 정말 좋았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